코드를 좀 더 추가를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먼저 When I Receiver Play를 좀 바꿨어요. 왜 바꾸느냐니까 백드롭의 Broadcast Play를 없애버리고 없애고 Start라고 하는 별도의 스프레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만들어두었어요. 그런 다음에 플레이 했을 때 Start가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Start를 이때 아무것도 없죠. Start 외에 밑에 버튼들 3개는 없어요. 근데 Start를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나타나면서 밑에 얘가 나타나도록 구성을 했어요. 근데 얘를 지금 클릭을 해도 변화는 없습니다. 일단 요정도까지 구성을 한 거에요. 그래서 첫번째를 볼까요? Question Number가 1번일 때는 Hide Previous 아니면 Show Previous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첫번째 문제일 때는 얘만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마지막 문제에 갔을 때는 이렇게 Show Result하고 Hide Next 마지막 문제. 이것을 넘어가는 방법이 없나요? 아쉽게도 지금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 문제에 갔을 때 어쨌거나 얘는 사라지고 얘와 Previous 얘와 그리고 Result 얘가 남도록 그렇게 구성을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Show Result, High Result 이렇게 구성을 해뒀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다음번 문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얘를 바꾸셔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클릭했을 때 그 내용입니다. When this sprite clicked 했을 때 뭘 바꾸시면 되나요? Change에서 Variable에 Question Number를 바꿔줘야 되겠죠. Change Question Number by 1 Question Number by 1입니다. 그죠? Question Number를 바꿔준 다음에는 다시 Broadcast에서 Play 버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얘가 또 다시 진행이 될 텐데 문제는 여기에 Question Number를 Set 1으로 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이 부분을 떼내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Question Number Set 하는 얘는 처음에 어디? 백드롭에 넣을까요? 아니면 Start에 넣을까요? Start에 넣는 게 낫겠네. Start에 핸클릭트 다음에 여기 다 넣으면 되겠군요. Set Question Number 1 그 전에 그 전에 위에 더 올리는 게 낫겠군요. 그러니까 영상에 있는 내용과 Shamiya가 하는 내용과 좀 달라요. 어떤 부분이 다른지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 똑같이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스탠딩 들어왔을 때 얘는 이제 필요 없죠? 그래서 없고 자 그 다음에 얘 Next 버튼 했을 때 얘를 클릭했을 때 When this bright clicked 어? 방금 하지 않았나요? Previous에다 넣었나? 아 그렇군요. 클릭. 얘가 얘기로 와야 되겠죠? 얘기도 오고 얘기도 오고 둘 다 있어야 되겠네. Change Question Number Previous 지금은 Next 버튼이죠? Next 버튼이니까 Question Number를 1만큼 더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Broadcast Play를 또 하는 거죠. Broadcast Play Broadcast Play Broadcast Play 알겠습니다. 자 열은 고승이에요. 그죠? 그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얘도 얘한테 보내주고 Previous도 보내주고 Previous에서는 Question Number만 마이너스 1로 바꿔주는 거죠. 마이너스 1. 그런 다음에 Broadcast Play 이렇게 해줬습니다. 볼까요? 그럼 다시 Start 했을 때 세이빙 프로젝트 세이빙 프로젝트 중입니다. Start 여전히 세이빙 프로젝트에요. 오! 뭔가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순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한루프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무한루프가 어디서 빠졌을까요? 여기서 볼까요? Play 버튼 아마 Play 여기서 무한루프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Play를 무한히 불러들이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어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중단하고 여러분들은 방금 제가 했던 부분 있죠? 한번 완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Next 버튼을 눌렀을 때는 다음 문항이 나오고 Previous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전 문항이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갔을 때 맨 마지막에 갔을 때 Result와 그리고 Previous 이 두개만 남고 맨 처음에는 이 두개는 없고 이 앞에 Next에만 있게끔 그렇게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